댐이 들어서기 전 수십 가구가 살던 산골마을. 도로가 끊어지면서 모두들 떠나갔습니다.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드론으로 살펴보러 갑니다. 장소를 알려주신 찡몽님 감사합니다. 산길도 사라지고 도로는 물에 잠긴 곳. 물 건너편에서 드론을 띄워보냅니다. 깊은 계곡 한가운데에 위치한 마을. 한참 동안 비행했습니다. 대부분 풀숲으로 귀 덮였지만 아직 도로와 마을의 흔적이 보입니다. 꽤 높이 떠 있는데도 거리가 멀어서 신호가 많이 약해졌습니다. 드론에 저장된 영상은 깨끗하지만 비행할 당시엔 이렇게 잘 안보였습니다. 위쪽 집은 생각보다 깨끗합니다. 마지막 주민이 최근까지 살고 계셨을지도 모르겠네요. 지금은 잘 안보이지만 원래 이렇게 집이 많은 곳입니다. 여기서 살던 분들은 다 어디로 가셨을까요? 이 지역의 댐은 80년대에 세워졌는데 약 3만 명이 고향을 잃고 이주했다고 합니다. 고도를 낮추면서 화질이 점점 더 나빠집니다. 화면이 잘 안보여도 지금은 장애물이 없어서 괜찮습니다. 드론이 이 나무에 걸리기라도 했다면 그걸로 끝이었죠. 이렇게 잠깐 점지하는 동안은 화질이 조금 올라갑니다. 물론 움직이면 다시 나빠지죠. 저 집은 혹시 주민이 계실지 모르니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다. 당연히 유령마을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누군가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마을. 그리고 집에 돌아와 드론에 녹화된 영상을 봤더니 정말로 누군가 살고 있던 겁니다. 거의 50년 전 수물된 마을에 어떻게 살고 계신 걸까요? 혹시 몰라서 접근하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. 이렇게 길이 끊어진 곳도 직접 가보기 전엔 모르는 것 그게 탐험의 묘미지만 그만큼 조심해야 합니다.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장소로 돌아오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